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톡이 다 모으신 분들도 안 모으신 분들? Q. 톡이 모임이 있어? Q. 그때 바로 뒤 수업 때문에. Q. 어땠어요? Q. 사람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것 같아요. Q. 괜찮았죠? Q. 괜찮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졌던 게 부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Q. 부러웠어요? Q. 그런데 조금? Q. 조금? 네, 그런 감정 들었죠. 많이 부르다고요? 네, 많이 부럽네요.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짜증났다기 보다는 제가 그 다음 바로 수업이 있어서 이해됐다니까? 그렇게 하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가서? 궁금하네요. 어색하는데요. 아, 네. 성적 얘기는 많이 못해서. 아, 네. 늦게 왔어요. 아니, 늦게 가려고만 할 게 아니라. 아니, 핸드폰 번호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따라가야 되니까 차를 갖고 오셨다라 그래가지고 남자 쪽 따라가고 여자 쪽 따라가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전화기가. 그래가지고. 딴 데 가려고 했어, 남들끼리? 그래서 아, 딴 데 가려고 했구나. 여자들끼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밴드에다 남기면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밴드에다가 남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몇 번 해보는데. 파란 핸드폰이? 아예. 네. 네. 아니, 이 밴드가 다 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남기셨는데 제가 워낙 친구가 없어갖고 워낙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확인하셨던데? 그래가지고 늦게 합류해서. 응. 아니, 그럼 그동안 무슨 얘기 했어요? 연락이 안 돼. 안 됐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서로 분리돼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선생님, 뭐하고 싶다고요? 차에서? 아, 우리는 찾았죠, 이제. 일단은 차 된다고 조금 약간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연락이 안 되니까 밴드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찾아, 찾아서 이제. 어, 밴드에 들어갈 생각을 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럼 나한테 연락하실 안 했네? 나한테 왜 이렇게 전화했는지 안 했더라. 아, 그 생각에 붙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 별로 없었다고 해요? 밥 먹으면서 별로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쌀국수가 맛있네요. 이런 얘기만 하세요. 아마 저희가 늦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 같은데 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약간 짜증 안 났는데? 별로 오래. 관심이 없었어? 오다 말다? 그냥 장난친 건데. 정말 짜증 안 났어요? 엄청 짜증이 안 났어요? 엄청 짜증이 안 났어요? 장난, 장난친 건데. 아, 이 밴드에 달리고 같이 좀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계속 죄송하다만 얘기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니, 짜증은 안 났는데 계속 장난을 쳤는데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땠는데요? 어, 그래서 그냥. 별로 안 찾아주고 싶구나. 아니. 우리 사람들이랑 다. 안 친해지고 싶구나. 이런 게 느꼈구나. 네. 남잔 남자끼리. 여잔 여자끼리. 친해지고 싶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요즘 초등학생도 안 그래. 남자랑 여자여자끼리.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행이 지금 웃기고 싶구나. 도와줘요. 지 dope. 예예 못 느꼈는데? 그냥 장난 아니고. 짜증났어요. 그냥. 안 오시면은. 우리끼리.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고. 그냥 그러면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되게 재밌긴 했어요. 왜냐하면 도사님이 차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 차가 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친 거예요. 근데 다들 트럭에 다 이렇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럭만 지나가면 도망진 차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트럭만 보고 빵빵 터지고 막. 그냥 재밌었는데. 별거 아닌 거 계속 먹고 막. 근데 차 물어보시니까 알고 갔더니 다른 거였던 거예요. 되게 모닝 차 차는 거였던 거였어. 그걸로 빵 터지고 우린 좀 큰 차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마주 보셨어. 아니 두장님이 무슨 기분이에요? 저와 뭔지를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그 당시나 지금. 제 내면을 표현하자면. 마땅히 당장 떠오르는 말을 부담스럽다. 그 현장에서 긁고. 이게 구체적으로 반이. 제가 반이 옆에 앉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럽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이 님이? 어색하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서? 약간. 좀 호흡 좀 하세요. Ziel 체 tutaj. 진 한 번. 얘 좀. 그래서 오늘이. 아. 저기요. 네. 지금 깰 님. 지금 baki. 한 가지로 저는 아마 한이가 상당히 짜증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짜증나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 다 열매님이랑 물견님이랑 저랑 셋이 있었는데 셋이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그런 분위기여서 적당히 짜증났다 내가 지금 도단님이랑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족족 끊기잖아 단님한테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못 알아지겠던데 아무튼 침대 지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거를 대질문으로 오면 이렇게 현재로서는 반이랑 이렇게 채우고 싶은 고가 없어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집단원들 중에서 가장 없어요? 굳이 비교하면 좋아요 왜요?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뭐 어떤 게 부담스러워요? 말 시키는 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하다보면 산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제 마음이? 약간? 저는 지쳐있고 반인 에너지가 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게 조금 변하진 않아요 두 명이 있는데 집단원 중에서 날 불편한 사람이 네 누구였죠? 저 후기에 음 음 배당원은 이유가 좀 다르지 않나요? 저요? 저 무슨 이유인지 몰라야지 아니 근데 배당원은 배당님은 좀 속종이 그냥 마음이 좀 산만해진다고 반이 된 거면 저는 그때 이제 끝나 그러니까 염려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왜 생각해봤거든요? 왜 불편한지? 근데 그냥 언니가 이제 말하는 게 저랑 말투가 비슷한 거 같아요 반이 님이 아 반이 님 죄송해요 반이 님이 반이 님이 저를 말하실 때 이제 저도 이렇게 감정적이라서 말할 때 막 흥분을 하는데 반이 님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차분해지고 싶은데 반이 님이 제 말이 그렇게 이제 막 밟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느껴졌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거 부담스러웠던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싫어하신다는 건가? 네 그냥 불편한 게 Zurich를 말 잘하면 안되요? 물어봐요 싫다는 얘기는 발견님 그 부담스럽다고 하신게 아니 아니 발견님 발견님 모습이 부담스럽다고 하신게 싫어 싫다는 마음이 있으신거에요? 그럼 모르겠는데 싫 싫은게 뭐지 보기 싫은건가 아까 도다니오한테 했던 질문처럼 그래서 친해지고싶은지 아니면은 처음에 후기를 바니님이랑 그때 밥 먹으러 가셨잖아요 그때 셋이 걸어갔잖아요 여자들끼리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후기를 처음에 쓰고 있을때도 좀 이렇게 바니님을 밖에서 봤으면 불편했겠다 밖에서 봤으면 굳이 다가가지않고 그냥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그래서 갔다 이랬는데 후기를 쓴 다음에 수정할때 생각해보니까 저랑 너무 비슷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해보고싶다 이 생각했어요 친해지고싶다는거 보다 얘기해보고싶다 쟤 무슨말을 하고있죠?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 왜? 네? 나훈님 표정이 이상한거죠 아 내가? 네 그럼 내 표정이 이상한거랑 본인이 무슨말을 하고있지 가을이 눈치 맞나? 하하하하 맑음님의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다는거에요? 좀 바니님 모습이나 맑음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요새 뭐에요? 뭐 교감? 약간의 풍? 감정적인거 같고 좀 따있다고? 네 그게 싫어요? 맑음님은? 본인 모습이? 싫지 않은데 좋은점도 있어요 세상에 모습은 좋은점도 있어요 아 근데 좀 전 차분한게 더 좋아요 제가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럼 맑음님은 스스로는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네 그럼 열미님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세윤님은 모르고 열미님이 좋아요 아 손을 막 매치네 하하하하 내가 더 빠졌다고? 푸흑 엠엔이니 없어서 울견미는? 울견미요 아 그래요? 네 왜 말하려고 에? 왜? 울견미는 답답해요 말하는거 아 네 그럼 울견미는 그래요 맹한거 앤엠 좋대요 응 저번에도 늘었어요 저번에도 늘었어요 펑스대쯤이나 거기 뭐 다녀가 빨리 다 달라지 않아요? 전 제가 차분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했는데 많이 늘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좋은점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진지해 너무 진지해지는걸 좀 단점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럼 부러워요? 밝은 힘과 많이 어떤 면은 좀 부럽죠 이렇게 밝고 약간 어떤 면은 부러운데 어떤 면은 안 부럽지? 다 그런 점이 있어요 세상 모든 면이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저런 모습을 싫어하는지 좀 얘기해봐요 두 분이 좀 전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비슷한 점이 있다고 서로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가볍다고? 약간 약간 지금 제가 많이 모습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친해졌을 때 좀 그렇게 밑밥 좀 안 깔려놨는데? 아 알겠어요 친해졌을 때 그 말은 본인이 할 게 아니라 저쪽에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너무 속담하는 거 같아서 아니 아까 알겠다고 알겠는데 본인이 상대방이 할 말까지 다 얘기하면 상대방은 바보가 돼 예를 들어서 여배님이 좀 가벼워요 좀 이렇게 무게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배님이 아니 얼마나 봤다고 그래요? 응 얘기를 저쪽에서 해야 되잖아 네 본인이 그걸 미리 해버린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뭐 안 봤지만 어때요? 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 응 그럼 저쪽에서 아 얼마나 봤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안 봤어 잘 모르겠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하지 말고 집다니니까 그냥 확 얘기해봐요 아마 엄청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그런 거 하려면 엄마도 해갖고 집다니야 돼 응 좀 해보자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약간 너무 밝고 이런 모습만 보여지면은 좀 깊은 얘기를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 어때요? 근데 밝은 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밝은 님은 잘 모르겠어요 바니 님한테 느끼는 건데 밝은 님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가볍지 않은데 아니 아니 바니 님이 막 가볍지 않은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요 아 아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 화도 못 나게 아 아 진짜 어때요? 기분 나쁘죠? 공격당한 거지 1차 2차 3차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죠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했어요 여기 집다문에서 예전에 제 관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데 표현하기가 싫어요 아 친한 친구들? 네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 표현하기 싫은데 아니 그 친구들한테 못했던 거 여기로 해도 정말 그 친구들끼리 학교들 하나 같이 해야 되니까 표현도 못했지만 아 막 내 친구들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 막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봐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한 친구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었고 한 친구는 나랑 비슷한 모습인데 굉장히 그 모습이 보는 것도 싫으니까 나는 차분한 삶에도 지내고 싶어 이랬던 것 같고 한 친구도 약간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요 좀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니까 아 너무 안 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네요 그냥 괜찮네요 아니 그럼요 진짜 짜증나서 화난다고 왜 그렇게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냐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웃고 있잖아 백화점 직원 같아 네 나 되게 속상하겠구나 네 저도 뭐 늘 가볍지만 사실은 어둠력이 많기 때문에 가리려고 가볍게 좀 가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그게 싫으니까 내 어둠이 싫으니까 안 드러내려고 용을 쓰는데 숫자로서는 그게 전혀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그럼 더 속상하겠네요 원래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 난 이거 안에 있는 내 두려움을 보여주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두려움 뭐 뭐 다들 오픈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좀 보이는 면에서는 뭐 친구들 많아 보이 되게 밝고 막 되게 상 많이 받고 자라고 막 그런 얘기는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진짜 친구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읽기 쓰고 있어요 직접 표현해보니까 열미님한테 열미님은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 반희님이 민망하지 아니요 안그러워요 전혀 안그러는데 반희님이 친구들한테 되게 진심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니 매번 약간 이런 이유로 거절당했어 부담스럽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또 들으니까 또 상처가 그리고 그리고 근데 아니 그런 상황 그런 친구들은 새롭게 만나도 또 이렇게 당할 참이야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라고 열미님한테 열미님 벌써 빠져나가지마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한 발짝 빠져나가서 마치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지금 반희님이 그러니 그럼 저는 뭐라그래요 어때요 정모습 보면 솔직히 내 친구가 저러고 앉았어 너 진짜 별로야 너무 좀 가벼워 너랑 깊은 얘기 못할걸 그러는데 맞아 난 내가 내 안에 되게 어두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이러고 있어 그럼 어때 본인은 어? 본인도 용기내서 어? 그럼 얘기나 해볼까 해서 톡 한 대 쳤는데 걔가 어? 맞아 나를 아퍼 이러고 있으면 그럼 미안하죠 그럼 뭐라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미안하죠 그럼 너무 그렇게 말하고 난 미안하다고 좀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거지 미안해 그럼 그래 니가 잘못됐어 나 그냥 밝게 밝은 척하고 살게 그래 그럼 우리는 안 친해져 그런거지 응 그러니까 본인도 친구가 없잖아 응 그런거 같아요 진짜 관계를 안 들어가니까 응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아 언니가 저런다고 생각해봐 용기내서 한마디 했는데 혼자 아파하고 본인이 또 사과해야 되고 좋아요 그 관계가 좋아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열매님한테 반인미와 하나일 때까지 뭐라 그래야 계속 그래야 직접 뭔가 둘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짜 마음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반인미한테 그렇게까지 반정이 저는 안 올라와요 다른 분에 비해서 난 별로 딱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모습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얘기 좀 잘해야 돼 네 그럼 두 가지 싫어요 저요? 어 저는 불편한 드라마 물결이 근데 안 오셨어 오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네 불편한 드라마 도당님? 저렴 저요? 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 비슷해서 한 거 같은데 제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제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음 소녀님? 그 다음은? 음 음 음 음 그럼 반이님이 일 아니고 저도 아니네 그게 제일 없는 거야 진짜 관심 없나거든 반이님한테 음 어때요 반이님? 진짜 관심 없는 거야 진짜 싫어하기라도 하잖아? 그럼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 네 어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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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워 뭐라고요? 안타깝다고? 내 자신이 안타깝다고 왜요? 다 좋아해야 돼요? 아니 아니 나는 사실 열매님이 되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음 됐는데 너한테 관심 없어 그래 뭐요? 맞잖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진짜 가운데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렇게 얘기해 반이님 관심 없다고 네 네 하하 뭐해요? 네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네 어때요 반이님? 뭐 뭐 열매님 가시 엎드려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속상하긴 하네요 하 하 다른 분은 어떠세요? 현재 저는 저번 주에 저랑 반이님의 관계가 열매님 반이님 관계가 된 것처럼 보여서 그 당시에 반이님의 심정이 어떤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반희님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저번주 반희님한테 섭섭했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 진짜 정말 나를 관심이 없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조금 열매님한테 제가 서운했어요 어떻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으신 거군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별로예요 조금 이전보다 약간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분 같아요 전혁님 어때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면 반희님 이야기 한 친구인데 그 자기가 좀 밝은 에너지 넘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랑 그냥 멀어졌다는 게 아는 사람이 끝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힘들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그런 것에 관계가 다른 사람 멀어지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겹쳐 보이는 생각이 좀 났던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도 그렇고 반희님한테 그렇고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반희님이 되게 밝은데 밝아서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친구 본인이 아 그 친구 본인이 저는 그거랑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반희님이랑 있을 때 밝은데 진심으로 재밌는 건가 이 상황이 그리고 그니까 딱 되게 즐거운데 그냥 혼자 즐거운 거 같아요 이게 우리의 에너지 때가 이렇게 좀 뭔가 혼자 이렇게 즐겁고 다른 사람 진짜 관심이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반희님이랑 있을 때 그래서 아 혼자 있는 느낌? 응 그니까 즐거운 그러니까 혼자 돈이 들어주는 느낌? 약간 그런 게 들었어요 저는 한 명만 원하는 게 저는 저도 그때 밥과 같이 먹을 때 국수 먹을 때 거기서 좀 저한테 친절하신 것 같긴 한데 또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좀 약간 무섭다는 무섭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약간 친절한데 약간 자기 모습으로 약간 더러 그러니까 표정이 바뀔 때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약간 약간 정색한 그런 표정? 어떤 표정이 돌아갈 때 왠지 우리 저게 본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거 약간 편성이 옆 표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좀 묵은 것 같기도 하고 옆 표정이냐? 네 그래서 더 그런 거 되게 사람들이 제가 표정 무서워하는데 저희 표정 안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표정이 어디 갔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요? 어 근데 몇몇 분은 무서워해요 내가 목표정 지금 화나면 몇몇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외미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생각 아니야? 발검님도? 그런 모습이 불편하다고 왜 굳이 애써서 혼자 어? 그렇군요 계속 웃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다가 목표정을 보면은 좀 어? 저런 모습도 있으니까 놀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쟤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불 떠있지? 그냥 편하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좋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응 아니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응 맞아 울어 그냥 웃지 말고 왜 자꾸 막 울면서도 아 모르게 이 습관이 됐어요 진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끈적상한 상황이지 왜요? 본인이 보여주기 싫은 모습 확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가지고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다 다 다 관심이 없어? 아니 다 다 다 뭉뚱구리로 보이죠? 뭉뚱구리 뭉뚱구리 하나씩 짚어봐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제일이요? 얼굴 보면서? 하늘님? 응 그때 우는 거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는 거? 너무 우울고 열매님도 우울고 그런 거 싫다고 하늘님이 그랬는데 솔직히 저 찔렸거든요 나 만약에 나 집단상에서 우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어가지고 하늘님 좋아했어요? 하늘님 좋아했어요? 특별한 관심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어 아니 특별한 관심이 있었냐고 아니 특별한 관심이 혹시 연예인이에요? 인기관리에? 아니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말고 무슨 건강이야 내가 울고 싶으면 우는 거지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늘님 말고 누가 그렇게 싫어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면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고 응? 더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 네 손소년님 그리고 반 그리고 도와맨님 그리고 그렇게 딱 딱 반반이네 네 네 그럼 나랑 손소년님은 어디 보내줄게요? 이해해 주실 분 아니에요? 이해 안 해주시면 아닐까? 이해해 주실 분이 아니고 본인이 그럴 것 같아요? 손소년이랑 나랑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5대3이잖아 아 숫자가 5절이다 아 도단님은 이들절도 아닌 것 같아 복수가 시작됐구나 어떨 것 같아요? 도단님은 바니님이 그걸 드러내면 뭐 그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싫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좋은 편이네요 내 말 맞았네 이제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결과를 봐야 되니까 드러내주세요 밝은 화면에 말씀 드리면 어때요? 난 바니님이 이렇게 보니까 더 좋은데 네 그거 좋대 오케이 세 명 중에 한 명 나갔어 저도 훨씬 좋을 것 같아 좋대 가식적인 게 아니니까 솔직히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돼 싫다는 거 같아 나 저기서 울고 불고 화내고 그래 그러면 부담스럽지 뭐 네 이제 그쵸 그거는 없는데 아니 당연히 어때요? 어머니님이 좀 부담스럽고 싫을 것 같다라고 했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형 어때? 그래도 처음에 짐작했던 건 난 좀 아 그러니까 드러낼 수 있겠냐 네 웃지마요 그럼 네 아 근데 아주 궁금하다 너무 뭐라 그럴지 이게 이렇게 20 몇 년 살아가지고 모르겠네요 갑자기 집단에서 제 완전 감염을 보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잠시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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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울려면 아침에 그렇게 화장을 하고 오면 눈빛이 힘들었잖아 그냥 그냥 좀 어? 기초만 기초만 하고 와 문신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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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장 맞냐 하면 되게 신경을 잘 못쓰어요 멋질까봐 네 쉽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거 깨려고 온 거니까 좀 깨봅시다 네 음 뭐 지금 바니님한테나 지금 했던 얘기에 대해 사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넘어갈까요? 네 솔직히 바니님 이런 모습 보니까 좋진 않고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부담되는 게 항상 좋은 얼굴 좋은 표정에 좋은 모습만 보이시니까 저도 대할 때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대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바니님이 또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솔직히 불편한데 좋진 않고 불편한데 좀 더 편해지는 느낌 불편하다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워낙 좋은 모습만 저한테 보이니까 저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만 뭔가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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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근데 지금 바니님이 지금 모습을 이렇게 지금 모습이 불편하다는 게 없잖아요 아? 지금 모습이 불편한 거야? 되게 힘들어하시니까 아 그 모습을 보는 게 안쓰러운가요? 네 안쓰러워요 진짜 속상하고 네 속상해요 불편하다는 거라고 조금 속상해요 네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안심 지켜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혹시 저번 주에 육현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바니님한테 내가 바니님 보는 모습 보니까 좀 안심시켜주고 싶다고 웃으라는 게 아니라 안심치고 싶은데 내가 좀 표현 방법을 모르겠다고 어떻게 좀 표현하면 바니님께 좀 전달이 될 거 같냐 어? 그럼 내가 이 마음 좀 바니님 원하는 그 표현으로 좀 전달하고 싶다고 바니님 방금 모습이 이전에 보였던 밝은 모습만 보였던 거랑 달리 솔직하게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고 하신 거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음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속상 근데 약간 좀 기존의 부담감 느꼈던 게 좀 가라앉아지면서 훨씬 편해지긴 하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거기 같이 근데 어떤 식으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그 위로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위로가 될지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으시면 제일 힘이 나실 것 같으세요? 아 부담스럽지 않다고 이게 좀 저거 근데 어떤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오는 게? 네 바디님 웃는 모습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조만간 저는 훨씬 더 과하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 그런 모습 편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편해졌어요 어떻게 좀 믿어줘요? 네 어떻게 좀 믿어줘요? 괜찮죠 그럼 또 다른 분들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면 아쉬운 게 있어요? 파랑 덕분에 파랑 덕분에 저 덕분에 저는 지금 이 말을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던 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 말까 했었어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지금 그 단지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때랑 비교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제가 다를 이해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하하하 막 자 계속 그 정도는 관계를 자꾸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내가 먼저 한 번 패턴이 끝난 제가 앞으로 다가가고 그럼 그쪽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난 튕겨서 나오고 황그나오고 이렇게 맨몸다여가지고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누가 다가오진 않으니까 맨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또 다가가가지고 또 친해지려고 막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런 패턴이 계속 있어서 근데 또 집단에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지금 결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고 믿어진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좀 편해요? 이렇게 했어도 되겠구나 싶어요? 아니면 지금이야 괜찮긴 하지만 사실은 못 믿겠어요. 내가 진짜... 변해야겠다 생각했더라.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물론 사람들이 해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리고 저도 힘드니까.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쓰레기가 있거든. 그런데 쓰레기를 안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저 사람은 정말 다 깨끗한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의 쓰레기가 있어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내는 사람을 더 좋아해. 나도 화가 엄청 많은데 쟤도 화가 많구나.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요. 집단에서. 그런데 이제 집단원들이 솔직히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어떤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본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많이 과도한 부분이 부담별로 나오면 그땐 또 피드백을 들으면 되지.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점만 찾아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 또 다른 얘기 하실 분도 있으면 하시죠. 어두운 부분은 늘 가리고 싶어서 더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꺼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이 그게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뭔가 늘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강박같이 그런 모습들이 힘드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두운 걸 누구에게든 한 번씩 꺼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강박도 집단을 해서 듣고 싶으니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소녀님 먼저 보여줘요. 본인이랑 있는 쓰레비를 먼저. 그래요. 소녀님도 이름부터 소녀소녀여서. 아줌마를 맡고 온 거 어때요? 아니요. 왜 아줌마가 어때서? 저요? 아줌마를. 아저씨도 있는데. 그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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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안 드러내면서 남한테 드러내라고 하네요. 저도 드러내려고 해요. 저의 집단 목표예요. 드러내는 게. 근데 어두운 드러내면 무슨적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나. 친한 사람한테나. 친한 사람한테나. 이런. 이따가 있었어요. 한 번. 그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저도 항상 제가 어두운 드러내면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은 건 동정심으로 보는 거에요. 근데 저한테 진짜 비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드러내기가 싫고. 나를 너무 안 된 사람 시급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에요. 그래서 안 드러내고. 드러내도 그 사람은 저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차피 나를 이해 못 할텐데.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갖고 있는 건. 교수님은 그 사람이랑 별거 안 좋아졌다면서. 뭐 그렇게 확실하게 뭐. 들어내봐라. 이렇게 했지. 근데. 음. 진짜. 저도 관계가.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그 아픔을 다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도 이런 아픔이 있어라고 공감한. 뒤로. 진짜. 좀.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생겼어요. 생겼고. 모두 말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가서. 그게 되게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러시면 진짜. 진짜. 관계가 생긴다고. 경험. 한. 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안 좋아졌다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진짜 드러낸 사람이랑 안 좋아졌고. 조금 드러낸 사람들이랑은 좋아졌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좀. 그 사람. 약간. 특수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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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걸 보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서. 그렇게 큰 상처가. 잊어. 잊어. 잊게 된. 근데. 손님 그. 말하시는 책 있잖아요. 원래 그러세요. 그니까. 진짜. 진짜.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어. 보통 조곤조곤. 한데. 진짜 친할 때.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아니 이렇게 말한다. 엄마한테. 더. 더. 편하게 말하거든요. 이것보다. 그쵸. 맨날 그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아니요. 여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어떻게 말해요. 여동생하고. 여동생이면요. 어. 목소리가. 여동생이면. 야. 그냥. 드러내. 드러내도 돼. 이렇게 말해요. 네. 상대방을 욕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 바니님한테 얘기해봐요. 바니님한테. 친구들이. 나쁘고. 이상한거. 친구들이 미친거지. 니가 잘못해서 그런거 아니니까. 너가. 바니님이라고 부르면 나라고. 아니. 바니님이. 그거. 주변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거지. 바니님이 그걸 드러내서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생기면. 힘이 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걸 소년님이 해줄거라는거죠. 저는. 소년님이.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바니님은 소년님 말투가. 어떻게 변했어요? 저 짜증났어. 저 짜증났어. 응. 왜냐면.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소년님과는 진짜 비슷하거든요. 진짜 말투가 막. 전 처음에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언니였는데. 근데 항상. 진짜 언니같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전 그 언니랑 어떤 얘기를 되게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불편해져서. 그 언니한테. 전 시름티가 딱 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 시름티가 딱 나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언니 얘기를 해보자. 같이 얘기를 했어요. 변먹을 때. 그래서. 언니. 지난 3년간 언니가 너무 불편했는데. 언니 나한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 이랬는데. 어? 난 전혀 없었는데. 소년님 같은 말투로.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전 그건 진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근데 보여주질 않아요. 진짜 자기 마음을. 근데 소년님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좀. 지금 얘기하는데 전혀 공감 안되고. 진심 뭘 드러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잘 안들어내요. 좀. 방어벽이 있어서. 진짜 많아 보여요. 응.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모습을 드러낸다고. 느꼈던 시기가 몇 년 안되요. 그래서. 응. 그렇게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뭐 궁금한데. 후기에. 아 근데. 저 파랑님 조사 생각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저도 봤는데. 그 타이밍에 또. 그 타이밍에 또. 약간 나아 계시더라구요. 그 파랑님. 그 파랑님. 그 파랑님. 그 파랑님. 파랑이랑 막 후기가. 아 차 내. 내 탓인가 아니라. 자꾸 자기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서. 보여줬고. 파랑님. 자기 탓이라고 하지. 역시. 그랬구나. 그 누구였는지. 물어보면. 반응. 아. 그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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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할머니. 저번주에. 물건 님이 안 계신 분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영상을 돌려보니까. 막. 사과를 할 때 막. 약간 이죽거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막. 그때 제가 반응을. 제가 보기에도 제가 되게 이상했는데. 그때. 이렇게. 초록이 님이랑. 물건 님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약간 좀. 아. 무슨 소리지? 약간. 네. 그쵸. 그런. 그쵸. 그쵸. 그때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불편하셨죠. 아니. 불편한 거는 모르고.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 사람은. 미안해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아니. 그렇게까지. 사과할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공부하신다. 할까. 공부한다고요. 조금. 왜 이렇게 늘 조금이라고. 조금을 해서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당연하죠. 뭐. 여기서 뭐. 둘이 사겨. 얼마나 대단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여섯 번째 만나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되게 정 없어 보여. 조금이라는 거 다 알아. 우리끼리 다. 아. 불편해요. 그냥. 바로 말하는 거. 비난당할 거. 네. 그것도 있고. 너무 매정이 같아가지고. 매정하잖아 원래. 좀. 그렇죠. 매정. 좀이라고요? 매정해요. 엄청 매정하잖아요. 음. 매정하게 일단 들어내요. 네. 본인도 안 들어내려고. 어두운 거. 쓰레기. 저요? 기억내야죠. 기억내야죠. 좀 매정하게 해봐요. 아니. 그런 것도 이해도 못.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대체. 답답하게. 그렇게 말하면 싫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파랑님도 할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잖아. 본인이 이렇게 조금 그렇다고 하니까. 파랑님도 좀 말끈했다가. 내 선생님 오해했구나. 내가. 둘 다 괜찮겠네. 이렇게 좀 민망한 얼굴이잖아. 좀 더 세게 표현하면. 파랑님도. 좀 화난 얼굴이야. 응. 보내 봐요. 앞에. 지금요? 아주 매정하게. 팍. 그냥 뭘로 하고 싶은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도 않았어요. 좀 어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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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정 싫어서 아 카라 언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혼자 굽히고 잠그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웃겨요 그쵸? 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느낀 게 그때 밥 드시고 나서 거기 카페에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물결이한테 한 얘기를 근데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약간 남에게 너무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니까 어떤지 자꾸 물어보면서 이게 약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땠냐 어땠냐 계속 물어보니까 좀 좀 계속 계속 그런 얘기 하시니까 처음엔 좀 약간 남의 신경 너무 많이 쓰시고 그런 생각인데 계속 그러니까 좀 짜증나긴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나요 아니 자꾸 물어보는 게 짜증나는 거야 남의 신경을 너무 써서 그게 짜증나는 거야 남의 신경을 너무 써서 그게 짜증나는 거야 남의 신경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그럼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관심도로 막 기울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래 근데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해도 돼 잘 못 보니까 땡 뭐든 했던 얘기가 확 다 하나님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본인이 그런 모습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얘기가 전달된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해봐요 다시 하느님이 저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해봐 내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요 그쵸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니면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이상한 이상하게 하면 하느님이 얘기해줄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혼자 있으지 말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응? 얘기해 주겠다고 네 하느님이 좀 얘기하시다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해야 돼요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고마워요 믿어져요? 네 그럼 이제 아 나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더 그러려고 노력 하고 있고 또 그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처음이라 이런 말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처음이라 고맙고 조금 더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 뭔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생긴 기분 나도 나도 얘기해 줄 건데 잘 돼요 고맙습니다 잘 돼요 잘 돼요 좋아요? 고마워? 좋아 난 안 할래 고마워 좋아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좋네요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잘 돼요 좋아요? 고맙다고 하지마 고맙다고 하지 말라고요 선물 받아요 백화점 직원 받지 고맙다고 백화점 직원인데 우리 애들은요 애들은 고맙단 말은 안 해요 그래요? 꼭 부모가 시켜서 하지 응 애들은 좋다 그래요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그건 시키잖아 아 그렇다 그렇죠 애들을 주면 꽝 신난다 그래요 좋아 아 그럼 그게 사실은 부모한테 더 큰 사실은 즐거움이 되기도 해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하려면 장난감 주면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애가 감사합니다 이러봐 아빠가 선물 샀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녕 남이지 그래서 고맙단 말은 사실 정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고맙다고 안 그래 웬만해서는 사랑한다고 그러지 좋다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신다고 그렇지 고맙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고마운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좋다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믿음이 가고 친해지고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마음도 든다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렇지 싶은데 너무 고맙다고 하면 나는 누가 나한테 선물 주잖아요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고마웠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게 고마워요 이런지 좋다고는 안 해 내가 선물을 못 드려봐 이렇게 다른 게 다른 사람 그럼 이제 내가 진짜 필요한 거면 진짜 잘 될 때 좋다 이거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먼저 고맙다는 얘기 먼저 보다는 맞아 그럴 거 같아 그렇죠 너무 혼자 애쓰지 마 그리고 제발 동영상 다 돌려보지 마 처음부터 아 진짜 무서워요 아 그러면은 신기해 마지막 근데 표정이 됐다고 그래서 나는 나는 진실 들어가요 들어봐요 아니 나는 나는 하다가 표정이 안 좋아진 순간 저는 아니거든요 말하시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말 안 할 건데 저는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 내 질히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후기에 내 표정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섭다고요 막 내 표정을 보다 막 지금 발렸된 순간 오늘 여기에 아 진짜 항상 드러날 거 왜 카메라 있어 갖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얼굴로 카메라 돌려놓고 두 시간 보고 옆에 사람 얼굴로 돌려놓고 두 시간 보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이건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진짜 보지 마요 정말 진짜 나 밝은 길에 또한 생각해 진짜 나 후기 보고 진짜 지하철에서 후기 보는데 하하하하하 이거 뭐지? 빨리 했어 진짜 제가 보는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화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쫙 다 이렇게 펼쳐진 화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진짜 막 이렇게 얼굴이 되지 않는 한 아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을 봤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밝은 길을 본 거 아니에요? 나도 봤잖아요 딱 그리 안 보는데 밝은 길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밝은 길 후기가 이제 제 얘기를 쓴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혀 아니오 내 얘기 나를 부르다고 쓴 거 말했네요 모르겠네 어떡하냐 사람들이 별로 파란색한테 가르치게 파란색한테 말할게요 파란색 거라고 말할게요 핑계에다가 파란색 얘기하면 파란색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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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진지하게 파란색깔로 나와줄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너무 반주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갖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계속 침투적으로 떠오르니까 그래 이거 좀 계속 발휘님처럼 뭔가 좀 자꾸 떠오르는 걸 정리를 안 하면은 제 식대로 정리를 안 하면은 계속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좀 더 집착을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자꾸 막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찾아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아무튼 파란색깔로 지금 하늘님이 어? 희집하게 해줄게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믿어지긴 하지만 그런다고 본인이 그동안 계속 침투적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안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쵸 계속 들어오죠 그쵸 그럼 계속 또 물어봐 집단에서 아 계속 물어보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해준다고 그랬다가 아 여보세요 내가 말하면 또 하늘님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하늘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이러고 입 닫지 말고 계속 드러내요 그럼 하늘님이 얘기하겠죠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막 그렇게 혼자 신경 쓰냐고 그럼 파란님도 아 나도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고 그럼 이제 하늘님이 얘기하겠죠 그렇게 진짜 솔직한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계속 계속 실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요 그니까 여기서 딱 해준다고 그랬다고 오케이 이제 집단에서 물고 싶어 알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확인할 필요가 그리고 하늘님도 본인이 희름내리도 저러고 있으면 짜증날 거 아니야 어 그럼 그때 막 짜증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저도 없네 저래가지고 그럼 본인도 계속 드러내고 물어봐요 지난주 내 모습이 어땠냐 어 이상은 보였냐 저기 박히기 박히기 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은 걸려요 근데 저는 근데 좀 심한 거 같은데 아이 괜찮아 심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아 아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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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단만 7년째야 근데 계속 확인하잖아요 끝까지 노골적으로 응? 그럼 그 기간이 짧아져요 변화를 잘 해봐요 근데 이게 좀 생각 대체가 너무 좀 너무 쓰레기야 네 너무 그런 사람은 반인이 너무 좋아해 반인이 말해도 쓰레기 있는데 보여주면 너무 좋지 응? 좋아 그래서 죽이고 싶어요 안동으로 그게 성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대신 이제 그런 게 성적인 거라면 응 음 표현 자체를 상대방이 너무 불쾌하지 않게 표현해서 계속 드러내야 돼요 흠 아 근데 그걸 안하면 본인이 본인 생각에 갇혀 이미 갇혀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게임을 알아보자 아 아 그러면 잘 안되네 거기 그게 공부하면서 이제 그냥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런 거 생각하기 싫은데 맞아 생각하기 싫다고 하는 그 생각도 너 생각이고 맞아 맞아 다 공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하고 싶때는 요즘은 자꾸 떠올라요 집단하면서도 너무 싫어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저도 막 너무 떠올라가지고 꿈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아 저 그래가지고 굳이 안되겠어서 약을 먹으려고 근데 그게 그 그 내용과 상관없이 생각이 계속 났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내용이 성적이라서 힘든 거예요 그냥 성적인 것도 있긴 한데 다른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 드러내봐 집단에서 아 쟤 쟤 다 또라이야 진짜 개또라이야 다 여기 있는 사람을 아닌 거 같죠 진짜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개또라이야 근데 아닌 척하고 살다가 그걸 못찾는 힘까지 터져가지고 범죄를 더 드리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미치거나 둘 둘 둘 너도 내가 되게 개또랄때만 생각하고 있어 나 개또라이 아니야 이럴 때 언제 그렇게 생각해 중요하지 어 어 내 맘대로 다른 사람 생각 안하고 막 행동할 때 음 개또라 동아님도 그렇죠 형님 스스로 생각해라 어떤 응 말씀하시는지 아주 드러나 좋아요 개또라이 아니야 개또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본인은 굉장히 감정평제도 잘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아니 저한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본인 안에 쓰레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계속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말씀해 쓰레기가 사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 쓰레기 없나봐요 그럼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잖아 표정 보면 알아 웃음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 얘기 때마다 저런 얘기 이런 얘기 그걸 말로 해봐요 미친 새끼 미친 미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 그래 다 쓰레기가 많아 누가 한 명 터졌으면 좋겠다 누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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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재밌겠다 진짜 얘기해 볼까요? 진짜 얘기해 볼까요? 진짜 얘기해 볼까요? 진심 누가 한 명 자기 쓰레기 오픈하면 한 명씩 오픈했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구나 해봐야 할 거 같네 나 완전 삭돌아있네 진짜 제가 최근에 한 번 감정이 몇 번 크게 올라왔을 때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장면 올라왔을 때 저 아버지가 몇 년째 집에 계세요 일을 안 해요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가시고 또는 집에 가기가 싫죠 제가 집에 들어가고 제가 아버지가 참 안타깝보다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해요 아버지와 싸우진 않아요 아 이 뭐라고 하지? 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막 숨이 막 막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답답한 거야 좀 더? 어때요? 저 좀만 약간? 네 아 좀 더 세게 갈까요? 네 정말 진짜로 아 진짜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역사를 잡은 적이 있어 그 아버지가 노름을 최근에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데 자꾸 노름을 하시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노름하러 가게 아 제가 또 담임한테? 네 그래서 그때 나도 피곤한데 나도 피곤한데 스트레스 너무 해받아가지고 멱살 잡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많이 했죠 제가 뭐라고 했지 아니지 아니지 뭐 욕도 하고 했죠 근데 안돼요 멱살이 안돼 약해? 아니요 멱살이 저거 그거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참죠 있는데 네 눈만 머리카락이 찍고 싸우치 Zie 근데 이게 질짐짐짐 그러니까 그게 성적이라서 그래요? 네 뭔데 해 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는 정말 쓰레기 아니기만 해 봐 아주 내가 개쩍을 못봐야지 막 그냥 생각해요? 네 그럼 네? 장면이 막 떠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행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생각하면서 막 말하기도 하고 생각부터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덜한데 생각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 같은데 아니요. 피하지 말고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요? 브레이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본인이 옮기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피드백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정을 보면요 어? 브레이크가 조금씩 생긴다고 어떤 사람들이 감정하는 줄 알아요? 네 자기 학교에는 여자 감정이 안 걸릴 때 감정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애들 학교하는 줄 알아? 자기 새끼 감정이 안 걸릴 때 학교하는 줄 알고 그런 생각도 힘들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보면요 자기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그게 불쾌하다 화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걸 본인의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들을 자꾸만 느끼려고 해 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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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그런 상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게 너무 어떨까 너무 어떨까 대화를 하니까 이제 어떤 감정이 품새는 그럼요 이런 거 어떻게 모르는 학교는 좀 아니 이게 하늘님이 운기 있게 얘기를 하고 너무 본인이 그게 수치스러워서 다음 주에 못 나올 정도가 되면 저는 지금 이다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적인 거면 여기는 다들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불쾌하고 멤버스라고 이렇게 피드백할 수도 있지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이해된다 어 총리 부를 수 있다 그럼 본인이 그게 인정이 되고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은 아 나도 이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돼요 내 말을? 하느님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무시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착각적이고 최훈님 무슨 상상이 어? 최훈님 무슨 상상이 어? 뭐? 성장 괜찮나? 아 자유롭지 아니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하느님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좀 들을 텐데 저도 성장에 상상 많이 하는데 상상 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건강하다고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 저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친한 친구들하고 편하게 하는데 좀 여기서 꺼내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얘기를 좀 저도 좀 하느님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면은 하느님도 제 수유를 보고 혹시 용기를 얻어서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좀 제가 용기를 먼저 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얘기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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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될 것 같다고 제가 도와드려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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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느님이 들으면 좋으세요. 약까지 먹고 있으니까 좀 심은 상태고요. 근데 나이기도 젊고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보다. 얼굴이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표정을 봤는데. 언제요? 아까 하느님이 얘기한대.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한 건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불쾌하긴 했어요. 그때는. 어떤 게? 약간 그런 주제를 저는 아예 입에다 올리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그런 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에 대한? 약간 불편하다가. 성에 대한 주제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저는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왜? 마음이랑 다른. 왜 자유로운 사람이 되나요? 너무 뿌리 타고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어색하고 싶지만. 좀 깨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것보다는. 약간. 이건 제 컴플렉스에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약간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몸매를 보고. 좀 평가하겠다.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짜증 났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 있는 집단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아니. 구별하면서 무조건 물어볼 수 없잖아. 으흐. 근데 다시 한 번씩 하는 거야. 왜 물어보라고. 울어, 뭐래. 울어. 루루. 아, 그래. 아휴. 남자들은 그럴 거다 이런 생각들을 물어보고 남자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하늘님이 저번에 하늘님이 가장 이질감이 느껴지는 분으로 바이님이랑 부장님을 고르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외모가 화려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동질감이 느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저는 약간 나는 그럼 여자... 뭐라고 하지? 좀... 뭐라고 하지? 나는 좀... 아니다... 외모적으로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미님께서 말해보면 성적으로... 여성... 성적으로는 모르겠구나 이... 외모로... 매력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매력 그 여자로서?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맞아요? 네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냥... 그냥 누가 얘기했다고... 그럼 말고 속을 안 믿지 말고 믿어줄 때까지 물어봐 근데 뭐라고... 그거 왜 그러냐고... 그거 왜 그러냐고... 그거 어떤 점이냐고... 그러면 왜... 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외모가 화려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그런 동질감을 느끼셨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고 자기를 막 찐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동질감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수가 생각긴 한데... 근데...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적... 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그... 표현하기는... 이재감이 느껴져서... 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 어... 저기 근데... 저기... 저기... 뭐... 외모적으로... 그런... 그게 아니고... 적으로 느껴진다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재감이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외모가 화려하시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도다님의 외모가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잘생겨서... 생긴 게... 아... 그래? 뭐라고? 아... 좋아... 아...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싫어요... 그러니까... 이중에는... 도담님이 제일 잘생겨서... 열매님이... 걔는... 되게 잘 입장하네? 아...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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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열매님이... 거짓말 하는 거 같지 않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해서... 아니... 민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짓말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약간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 어... 내가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분이 아니니까... 약간 무시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그런가? 화려하지 않았을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질감 느꼈다고? 그렇게 변했어 동질감? 그때 좀 예민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모 때문에 동질감이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 안 들었어요. 약간 외모 같다가 이게 자꾸 걸리는 게 좀 쪽팔려요 지금. 아 쪽팔린 건 알겠어. 알겠고 지금 말하는 게 믿어지면 뭐 예민해서 동질감 느꼈대요. 아 그건 그건 알고 있어요. 본인이 틀렸다고 본인 생각이. 내가 여자로서 화려하거나 몸매가 이쁘지 않아서 그러면서 본인도 찐따 같으니까 나도 여자로서 찐따 같다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래. 그거 믿어줘요? 믿고 싶지 않지? 네 잘 모르겠어요. 하늘님은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안 했을 거 같기도 해요. 그건 믿어졌냐고. 하늘님은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보기엔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여자로서는 어 쟤는 이쁘네 쟤는 화려하네 몸매가 좋네 아닌 것도요.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본인 기대처럼 본인한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래. 남자들은 약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긴 아니라니까 믿어지냐고 별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같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같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같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남자들한테. 그럼 다른 여자분들은 신경 안 쓰셨어요? 저는 약간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여기가 화려하니까 다 몰린다?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신경 안 쓰셨어요. 그게 지금 여행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여성으로서 외모적인 화려함 이게 이거 때문에 그런 거냐는 거죠. 실제로 응답해요.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 그랬던 거 같지는 않고 왜 그래 그 정도만 대답하면 되냐고 그랬던 거 같지는 않은데. 별로 안 믿으세요. 저는 타세요. 물어봐요. 그럼 어떤 거냐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반이. 네. 연락처를 준 사람이 반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던 거기서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됐었고 어..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가장 짜증 날 것 같은 사람이 반이 쓰였었던 거지. 다른 분들.. 안 믿어져요? 그 정도. 아 그냥 제가 열등감 있어서 그런 거?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자꾸만 자기 세계로 들어가 당이 동굴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도다님 얘기가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이 화려해서 더 신경 쓴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죠. 네. 그렇게 말해봐. 너무 촉팡인데. 근데 이쁜여자분은 진짜 짜증 나지 않나? 저 짜증 나는데 진짜 질투나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도 쓰레기를 하나 드릴까요? 쓰레기 타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입고 왔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더라? 누가 누가 그랬는데 화려하다고 그랬죠? 화려하다고 그랬잖아요. 도다님한테 아침에 옷을 입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 걸면서 미쳤구나. 이거 죽어도 몰빨 못하겠다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근데 저도 질투 진짜 많아요. 누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축하해. 진짜 왜 날 안 좋아하지? 이런 생각하고 자괴감 들고 티 안 내죠, 당연히. 뭐 어때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잘 있는데 없던데. 그렇죠. 내가 안 믿어지지. 좀. 어. 아 그래도 늦어지긴 하는데 그냥. 그래도 넌 나보다 낫잖아. 저는 막 분노보다 자괴감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혼자 자괴감 얘기하지 말고 넌 나보다 낫잖아. 이렇게. 밝은 힘은 나보다 이쁘잖아. 밝은 힘은 저보다 낫잖아요. 아 저거 진짜 이쁘다고? 네. 짜자. 아 씨. 그럼 소녀님은? 소녀님도 연예님보다 이뻐요? 저는 소녀님은 그냥 편하게 하고 다니시는 거 같아요. 저랑 비슷한 거 같던데. 저는 동감해요. 저는 동감해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자신 있는 게 너무 그렇거든요. 저 근데 되게 외모 컴플렉트 심했어요. 눈도 작고 눈이 작잖아요. 근데 항상 제 여동생은 눈이 진짜 크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여동생을 보면 친구들이 너는 왜 여동생이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이 말을 항상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열등감 저도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 수술도 상담도 받으러 가고 그랬었었고 또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저보고 화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나도 봐. 나는 하체비만 여기는 괜찮은데 밑에만 툭툭 마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지금 남편? 아니요. 남년대 친구?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나가면 저는 남자 안 보고 여자들 다리만 보고 다녀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손님 진짜 대박이야. 나도 여자 다리만 보고 저랬습니다. 저 다리만 원하는 다리다. 나 맨날 얘기하고 나도 좀 그래서 짜증나죠? 하이는 말랐으면서 아 그쵸? 아프는 그래. 어때요? 어떤 마음인지 그냥 그 남자친구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물결링은? 물결링이요? 물결링이요? 그럼 셋이 같은 수준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느끼는 거 같아요. 응 다른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다른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작은 짐상이에요. 뭔가 불거리기 싫어요. 뭔가 불거리기 싫어요. 아 그래서 쓰레기를 안 보내겠다는 거지? 되게 내가 쓰레기 된 거 같네. 아 아 아 다른 남자들한테 쓰레기도 만들고 아 아 아 아 아 그럼 제가 만난 사람들은 딱 그렇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서 끝까지 얘기하는 집단을 했었어요? 가볍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가볍게 얘기하지. 농담처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물어봤어? 아니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말로 해도 못 믿으면서 당연히 자기 생각이 갇혀있죠. 정말 중요한 얘기에요. 우리나라에서 외모랑 학벌에 대한 이야기 집안 배경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야. 물어봐요. 남자들 있으면 여기 못 물어봐요. 누구냐 파랑 동화뱀 총업이 나 살 물어보고 마무리 합시다. 그냥 남자들이라고 뭉뚱그리지 말라고 기분 나빠.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그래 도당들보다 내가 못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봐요. 아까 처음에 첫날 올 때 잠 어디 입고 왔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볼 때 화려하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정말 꾸미는데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 그렇게 봐. 그렇잖아요. 또 도당님이 바니님 신경을 썼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처럼 그런 건 아니라고. 물어보라고. 바랑님이나 더하면 나한테 이렇게 외모가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더 더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차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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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님은 집단 올 때 집단 선택할 때 여기 올 때 내 외모보고 선택했어요? 보지 거짓말 하지마. 외모보고 선택할 때 그럼 나 볼 때 외모로 평가해요? 아니요. 이 사람은 키가 작네? 이 사람은 말랐네? 이렇게 평가해요? 솔직히 말해요. 그냥 겉모습 정도 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나 밖에서 봤으면 그렇게 낫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 너무 말랐다. 키도 작고. 아니요. 거짓말 하지마요. 이성관계에서만 그러죠. 본인이 이성관계에서만 사귈게? 사귈게? 사귀게 될 때?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는데 기본적인 판단은 하죠? 중요하게 같이 만들죠. 기본적인 판단은 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러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본인도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다른 사람을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많이 기하니까 특히 남자들이? 응.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은 사람이 그러네 아까 그 얘기였어? 아니요. 지금 메모... 아까 성태국이 그런 얘기였나? 응. 아니 그... 솔직히 좀 입법도행이에요. 나 좀 봐요. 세상에 사람을 물건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그 생활 진정보다는 어? 남자들은 좀 어? 좀 몸매가 있네 남자들도? 응? 여자 볼 때? 여자들도 남자 볼 때 어? 저 사람은 좀 근육이 있네? 어? 좀 잘생겼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본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할게. 난 아니야. 내가 본다면 난 메모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과 성전한 감정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난 그게 더 중요하거든. 메모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못나져. 교통사고 한 번 나서 어? 수술 받으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메모도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건 변하지 않아. 난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하고 다니는 거 봐. 내가 좀 꾸미는 거 같아요? 난 아니야. 믿으세요. 내 말을 또 물어봐요. 물어보고 안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다 묻는 거죠? 네. 다 묻는 거죠? 네. 다 묻는 거지? 물어봐요. 네. 남편이 안 나와요? 네. 본인이 걱정하는 걸 일부러 좀 얘기해 보라고요 어.. 좀.. 막 못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루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를 보면 누구한테? 너머니한테? 네 저는.. 그냥 이스노드만 대답해 줘요 일단 열매님 볼 때 루저라는 생각을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믿어줘요? 아니면 물어봐요 더 자세히 아 너무 불편해요 불을 깨시는거에요 약간 안 깨어지는거죠 그냥 어느정도는 어느정도는요 저는 루저지가 안보여요? 솔직히 한번 말해 아니요 남자로서 루저지가 보이죠? 아니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안보여요 왜 본인은 그렇게 안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볼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본인이 그 패러디를 갖고 있으면 다른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쵸? 네 루저라고 말해요 근데.. 저 약간.. 몸매를 약간 좀.. 보는거 같아요 아 저게 루저가 아니야? 몸매가 괜찮아서? 네 그럼 난 루저지? 아니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요 왜? 말랐잖아 키도 자꾸 말랐어 남자로서 별로잖아요 나는 해수욕장 가서 옷 무통 벗고 다니기 힘들어 나는 괜찮으면 그럼 뭐가 루저야? 본인 입장에서는 뚱뚱한게 루저야? 그럼 초록이 루저겠네 그쵸? 하하하하 빨리 얘기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어떡해 그쵸? 그냥 저는 그런건 별로 안좋다고 안좋아한다 제가 안좋아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쿨하고 이번 내기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본인을 평가할거라고 생각하는거에요? 네 사람들은 개쓰레기네 본인은 매우 고상하시고 본인은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본인 평가하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인거죠? 저도 아직 거기에 걸려하니까 쓰레기인데 남자들은 더 쓰레기라고 쓰레기같을거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초록이님은 루저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남자랑 여자랑은 좀 다를?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그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분이 비슷한거 그럼 초년이 루저야? 아니 본인은 리스다 그랬잖아 아니 저보다 괜찮은데 그냥 보통 물결님은? 물결님도 보통 같아요 착각하지마요 진짜요 근데 속이지마 본인 대단한 사람 아니야 본인이 모르게 특별해 아니 특별해 굳이 따지자면 원래는 소년님 물결님 열매님은 그냥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고 밝은이도 보통 편하게 살다가 오늘은 약속 있다니까 저렇게 좀 하고 나왔고 화배님은 자기 꾸미는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묶자면 저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나는 굳이 묶자면 비슷해 비슷해 안 꾸미는 거야 본인 몸매를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 내가 소년님 몸매를 봤어? 본인이야 본인 몸매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지만 열매님이 엄청나게 대단하시려면 사람들이 몸에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안 믿어지지? 아 그냥 사람도 살필 때는 항상 다른게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열매님이랑 소리등 만났다면 나는 열매님 외모보다 열매님이 이렇게 자신거 없고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가면 되게 싫을 것 같아 외모가 좀 평가에 농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즐기고 말 대상이라면 그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진짜 마음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해 세상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나랑 초록이들 결혼했어 아 내가 옛날엔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어 전화할 때까지 말했을 때 그랬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 본인이 잠깐 즐기부 헤어질 남자들을 만났다면 그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다 싶지만 본인이 만났던 남자들이 진짜 마음 나누고 싶은 남자들이었다면 본인 콤플렉스는 아니겠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님을 싫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열매님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쪽팔이다고 얘기 안아봐 하는 모습들은 애들 아있나요?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이 모습 당당히 물어봐 너 나한테 이성적에 관심 없지 나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지 당당히 물어봐요 그게 뭐라고 난 당당하거든 내 몸에 왜요? 뭐? 왜요? 왜요? 이것만 안 벗으면 받았다가 나도 내 몸에 당당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상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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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더 그렇게 많은 것 같아 자기 인자가 안 내잖아 여자들은 정말 좀 괜찮다고 생각해도 자기 몸매에 자신이 없거든 아이 남자들이 얼마나 심한데 여자들이 몰라서 그래 아 몰라서 그래 나도 이거 싫어 응 나는 그렇게 했어 싫은데 당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 돼요? 싫은데 당당해요? 나 싫으면 안 당당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됐어? 내가 뭐 잘못됐어? 그런 마인드가 남자들이 내가 뭐 나 좋아해 주는 가족 있어? 응 위노 씨네 가족 나도 있어 가족 아니 우리 연예인이야 외모가들 평가받아요? 세상에서 나 좋아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으면 끝이야 근데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많았으면 좋겠어 응 사실 왜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고치겠다고 이 직장 하면 그런 마음이? 뭐요? 아니요? 아니요? 전 아니 살 빼고 좀 관리할 때만 생기고 아닐 땐 안 생기고 이러니까 왜인 줄 알아요? 제가 안 만난 것도 있어요 안 만난 것도 있어요 안 만나고 자기감에 빠져서 그런 거야 내 아는 사람 중에요 정말 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호감 가는 스타일인데 결혼 안 하고 결혼 못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누가 봤을 때도 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남자에 대한 상관없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외모가 좀 평가한 인간들이 있어 근데 그걸 다 남자라고 치고 하지마 슬림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고 싶다 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럼 결국에는 연예님이 거기에 스스로 빠져서 다른 사람을 평가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생각들은? 저도 제가 이걸 이식하니까 저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나한테도 그 기준으로 갖다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맞으니까 짜증난다 그게 낮으려면 본인 혼자 하지 말고 계속 평가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봐봐 사람들 얘기를 들어 아까 내가 하늘만 듣던 얘기잖아 평가에 우승인들 살찐 빼라 어? 하늘림들 살찐 빼라 배가 뭐냐 간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라고 그러면은 처음엔 장난을 했지만 나중엔 이분들이 속상해서 화를 내겠죠 어? 그 감정을 봐 그래서 사랑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 정말 마음 깊숙게 받아들이면 누구도 평가하지 않겠네 이해해요? 쪽팔리도 생각하지마 다 쪽팔려 안 쪽팔리고 어떻게 바뀌니? 어렵지? 근데 해봐 마무리합시다 오늘 어땠는지 집단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놓고 그런 얘기를 제가 세명 얘기 좀 빨리 해드리지 마시고 응 남편이 합시다 어... 열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뜨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남들을 볼 때 살짬이 있는 사람이 당당하다는 걸 멋지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 내 시선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늘 몸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저를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뜨끔했어요 응 그래서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딱 돼있잖아요 날씬한 사람은 예쁘고 그렇게 그거에 너무 갇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하면서도 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담님이 아까 아버지 이야기 할 때 저는 좀 욕하겠거든요 저희 아빠도 일 안 가시고 집에서 매일 그렇게 지내시는 날들이 많으셨고 지금도 그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고 아빠에 대한 감정이 저의 쓰레기인데 그래서 꺼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응님이 솔직히 아까 이야기 하고 나서도 전 되게 반응님이 신경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집단하면서 진짜 관계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님 어디가세요? 아 그 하늘님 듣고 가 듣고 가 빨리 하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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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욕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되게 건강 같거든요 여자들도 충분히 그런 욕구와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하시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걸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되게 외모에 제가 이렇게 연연이라는 게 너무 성능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래도 이 주제는 근데 자꾸 제가 좀 오래 쥐고 있던 거라서 좋아지는 거 같더라도 좀 좀 안 좋아지고 약간 아직도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는 게 좀 짜증나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좀 쪽팔린 거 같아요 약간 계속 그런 거에요 이제 의심이요 저는 저 바니님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울고 나서 지금 표정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좀 더하지 응 되게 화이팅 하 편하네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정말 입 표정이 이뻐 보여요 아 감사 응 그래서 되게 편해 보여서 좋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임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약간 하체가 통통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체가 통통한 스타일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살쪄서 어? 고민이라고 근데 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성적으로도 그렇고 내력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잘 안 믿어요 어 열맹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괜찮다고 물어볼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와이프는 정말 그 얘기를 그냥 제가 남편이니까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그런 때마다 어 그래서 계속 저는 그냥 방법이 있겠나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싫어 오히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전혀 어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외모로 치자면 저는 사실은 이중에서는 열매님이 제일 이뻐해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약간 각진 턱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음 그래서 아까는 열매님이 뭐 다들 열매님을 좀 약간 제일 뭐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좀 아는데 왜 아까 이렇게 싸우자고 그런 얘기 하나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파란님이 저 되게 멋있었어요 파란님이 반님 막 이렇게 민호해 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용기 있다 멋있다 저는 연예님이 이렇게 많은 거고 이렇게 많은 거고 되게 놀랬어요 여자랑 누구나 외모에 대한 그런 게 있고 저 또는 살이 굉장히 쪄가지고 저희는 엄마가 저에게 항상 외모 컴플렉스를 지적하는 편이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가 나가지고 살이 쪘을 때는 밥도 안 줬어요 너가 대박이죠 밥도 안 주고 맨날 돼지라고 그러고 맨날 돼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갔다 왔었거든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살이 많이 쪄가 있는데 보통 1년 넘게 못 봤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뒷걸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이게 내 딸이 믿어지지 않고 돼지 같다고 그러면서 온 첫날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빠졌는데 네 그게 저는 너무 강하고 합의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답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외모에 꾸미는 건 좀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님이 생각에 공감이 들면서도 아 진짜 그런 잣대가 너무 저도 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 그런 말을 가졌는지 알겠어요 이 사회가 미디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초롱님 말처럼 꼭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드러내서 같이 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초롱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랑님이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나무님이 그 외모 보다는 외모는 이제 끝난 이제 뭐지 실화지만 없어질 수 있는 거지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 이랑 같이 지내고 싶었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민하고 나도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늘님도 좀 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님도 좀 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님도 좀 태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신기했던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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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이렇게 갇혀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민이 열민이 들으면서 열민이도 자기 벽에 갇혀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한 이거 들으니까 나도 좀 의아함도 있고 이제 저도 그런 벽에 갇혀있어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약을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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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단상담을 하면서 뛸 수 있으면 먹어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좀 신기한 거 같아요 그 전혀 안 그래 보는데 뭐 벽을 가지고 있다 생각 하셨어요? 네 저는 바이 님이 그 제가 아까 드린 얘기가 미래가 되신 거 같아가지고 그만 편해해 주신 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편해져서 좋은 거 같아요 이전보다 부담이 되게 깨끗이 사라진 건 아닌데 훨씬 편해졌어요 대한민국 지금 표정도 더 좋은 거 같아요 잘 웃는 표정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하늘 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다 뭐 이런 성적 그런 상상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하루 수십 번 하거든요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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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고, 마지막 열매 님 얘기하실 때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감정이 조금씩 올라올라 그랬는데 또 말 미워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외모 콤플렉스 하면 제가 진짜... 좀 쳐다봐,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장난 아니거든요. 지지해야 할 자신이 있어.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쓰레기 같은 부분이 제 스스로 생각에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누다님이 아까 아버지랑 그런 일화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랑 쌍욕을 퍼붓고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갖고 저도 잠깐 감정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 저도 외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안 믿기지 않아요. 안 믿기지 않아요. 아... 안 믿기지 않아요. 믿게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데, 전에는 훨씬...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굉장히 심했었고. 어... 지금 하얘지지? 아무튼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조금씩 약간, 반걸음씩 약간씩 좀 더 변화가, 조짐이 있는 거 같아서. 더 좋았고요 혹시 아버지라는 주제가 많이들 이렇게 공감대가 크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다음에 또 아버지 얘기를 또 해보고 싶네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 저도 외모 컴퓨터 되게 심하거든요 열면이 계속 어떤 일격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외모 때문에 계속 이성관계에서 만나려고 계속 도망가고 그런 게 한국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있던 일이라 되게 많이 공감하게 되었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반응님 그냥 울고 나서 저도 진짜 편해진 것 같고 처음에 너무 남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한 것 같고 네 그 느낌은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아까 토르미님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외모적인 부분에서 아주 험한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본인은 많은 사람 좋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정말 다른 거네요 나는 사실은 그쵸 언론이나 집에서도 오히려 생각보다 딸 엄마들이 되게 많이들 그래요 아우 신기하죠 네 진짜 많이 그래요 보통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청와들에게 농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다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핸드폰이 있으시잖아요 그 핸드폰은 왜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이뻐서 그건 물건이고 만약 디자인이 이쁜데 더 이쁜 디자인이 나오면 버리잖아요 물건이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연예인이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직업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직업 여성이라면 혹은 유흥 그쪽에서 외모로맨 평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잖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잖아 아니잖아 본인이 스스로 물건처럼 취급하지 마요 세상에는 사람은 물건처럼 하는 인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성관계가 안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아니야 근데 열매님 마음속에 이제는 상황이 반전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우리 열매님이 그런 잣대를 스스로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좋아해요 본인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열매님 얘기할 때 눈 좀 맞추고 그 사람 감정을 좀 봐봐 우리 물건 아니니까 물건처럼 하지 맙시다 저것은 스스로 한테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집단하면서 집단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힘든 것도 늘 다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되세요 계속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집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나한테 좀 비슷하구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좀 많이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섹스토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성에 대한 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우리 삶에서 근데 한국 사연이 성에 대한 극혜가 너무 있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정도 계속 섹스 얘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성적인 얘기를 여러분 좀 같이 하고 싶다면 한 번 정도 뭐 한 얘기는 두 얘기는 좀 더 우리 섹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놓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매맨님도 그런 부분 불편하지만 깨보고 싶다고 하셨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카메라가 좀 불편하면 녹음만 하고 어? 카메라를 좀 치우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피부 조화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연기일 때 같이 좋아하면 좋겠고요 후기를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는 그대로 하고 그렇죠? 두 주 쉽니다 네 두 주 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는 집단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는 10회까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좀 의사 표현을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